사랑하는 사람은 너 자신이야 오직 너의 목표, 너의 성공만 생각해 서울 유대 합격을 확인하는 그 행복한 순간만을 생각해 그걸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해 심지어 그게 엄마일지라도 넌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어 자칫 한 말만 헛뜨려도 청길 안 떨어지로 추락하는 거야 너의 길 안내자는 오직 한 사람 서울 의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김주영 선생님이야 그래야 이 어둠 속을 빠져나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이 어둠 속을 빠져나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참가자마자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.